이게 이제 선석구씨가 나의 해방일지 이후에 드라마로 컴백을 한다고 그래요. 아 맞습니다. 이게 최민식씨와 이동민씨도 나오고. 최민식 선배님이 근 제가 알기로는 한 20몇 년 만에 드라마를 이제 오랜만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 3월부터 한 6월까지 필리핀에서 모든 배우분들이 같이 생활을 하면서 이게 필리핀에서 벌어지는 일이어서. 맡으신 역할이? 저는 이제 거기서 오승훈 경감이라는 경찰이에요. 필리핀에서 한인들 위주로 벌어지는 범죄가 좀 심해지다 보니까 그 악당을 잡으러 파견되는. 최민식씨가 맡은 역할이 차무식 타지노 왕이 된. 맞습니다. 이걸 이제 쫓는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올해는 손석호 신드롬이라 말이 나올 정도로 진짜 무지하게 바쁜 한 해를 보내고 계실텐데 요즘 어떻게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촬영을 계속 했어요. 그래서 DP 재밌게 보셨다는 DP 시즌2를 또 저희가 하게 돼서 거기 뭐 구교환씨도 그렇고 뭐. 교환이 형 여기. 아 왔었죠 왔었죠. DP 이제 촬영장 가서 형한테 이거 한다고 하니까 팁을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선배님께서 머릿속에 편집점이 다 있고 알아서 해주시기 때문에 전혀 고민할 거 없다. 아 내 머릿속에 편집점이 되요? 먹는 말에 답만 해라. 혹시 뭐 제 얘기는 없었습니까? 구교환씨가. 그러게 별로 없어요. 그럴 수 있어요. 아 그럼요 그럼요. 일단 좀 요걸 여쭤볼게요. 요즘 뭐 인기 실감 하시죠? 그렇죠 뭐 이렇게 안 할 수 없어 이거. 이거 아니라고 그러면 나 진짜 가만히 안 쓰려고 그랬어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많이 많이 실감하고 이제 해방일지랑 범죄도시가 우연치 않게 같은 시기에 이제 나오면서 파급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인기가 그렇게 많은 줄은 저는 초반에 몰랐어요. 왜냐면 말씀 드렸던 카지노를 필리핀에서 찍고 있었기 때문에. 찍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해방일지 감독님이 김소균 감독님이 찍으면서도 저한테. 너 아마 이거 하면 인기가 되게 많이 올라갈 거야. 대신에 너 진짜 행동을 조심해라. 그래서 그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행동을 조심해야겠다. 흥분하지 말자. 아 근데 본인은 그래도 물론 흥분하지 않고 들뜨진 않지만. 어떨 때 가장 좀 그냥 기분이 미소가 지어져요 어떨 때 그냥. 저는 이렇게 어제부터 내가 유퀴즈를 나가는구나. 조세호님과 유재석 선배님을 이렇게 뵙게 이런 이제 못했던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못 만났던 분들을 뵙고 이럴 때 저는 좀. 내가 어떤 그 일상의 변화들. 맞아요. 맞아요. 이게 이제 얼마나 인기였냐면 그 당시에. 석우 씨가 이제 필리핀에서 귀국한다는 소식이 단독 보도가 될 정도로. 그냥 그냥 필리핀에서 귀국한다가 단독 보도. 맞아요. 단독으로 떠서 이게 보도 될 정도로. 그 기사 뜨고 나서 이제 그 나의 해방일지 단독방에서. 뭐 해외배우의 내한이냐. 맞아요. 에리가 에리가 그 기사를 보내주면서 뭐 외국 배우야 막 이러면서. 그 그랬어요. 사실 나의 해방일지 범죄도시 2가 연이어 흥행하면서. 이제 손석구 아리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건 뭐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 굳지 말고 굳시. 저 이사했어요. 서울시 손석구 사랑동으로. 서울시 손석구 너무 좋다. 서울시 손석구. 기가 막힌다. 아 좋아하는 거잖아요. 서울시 손석구 사랑동. 네 일주일은 월 화 수 금 토 일이에요. 오빠 기다리느라 목이 빠져버렸으니까요. 아. 아. 월 화 수 금 토 일. 목이 빠졌어요. 목이 빠져가지고. 아. 뭐 민망됩니다. 아 그래요? 저 이사했어요. 서울시 손석구 사랑동. 이거 좋은데? 나 보래 배달 민족하고 이렇게 주소 적어봐요. 사실 조셉이 꿈꾸는 게 약간 손석구 씨의 삶 밑에. 저는 약간 막. 내가 타고 싶은 배는 조세호 막 이런 거 막. 내가 만들어내요. 하도 안 하길래? 아니 근데. 진짜 조셉이 꿈꾸는 게 우리 손석구 씨 같은. 약간. 아니 그. 작품이 이제 대박 나고 나서. 네. 집안의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저희 집안이요? 집안의 분위기가. 부르는 호칭 같은 게 뭐. 예를 들면 손스타. 손스타. 제 친구들이 많이 지금. 아 손스타야. 뭐라고 불러요 뭐라고 불러요. 뭐 뭐 손스타. 네 손스타. 선배우 선배우 선배우. 선배우 아니면 추앙합니다. 뭐 이런 거. 선배우 선배우 추앙합니다.